가장 큰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가격대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퀄리티의 사운드를 낼 수 있는 브랜드가 사실 롤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 가격대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음색과 터치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연령 누구나가 다 연주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집에서 편하게 드럼 연주를 하고 싶은 그런 분들 어린 자녀들에게 드럼을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분들 층간소음 그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요. 헤드폰만 끼고 있으면 밖에서는 굉장히 조용한 그런 상황에서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도 안 주고요. 그리고 안에 내장되어 있는 리듬 코치나 그런 부분들의 기능이 있어서 드럼을 루디먼트나 기초 리듬을 연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듈에 USB 단자가 달려있는데요. 컴퓨터와 연동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DT1 또는 V드럼 프렌드잼이라는 프로그램들과 연동이 돼서 더욱더 확장성을 늘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점 중에 하나가 아주 미세한 터치들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악기 안에 있는 트리거 부분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하이햇 같은 경우는 약 127단계의 어떤 볼륨 레벨과 그런 센서들을 내장하고 있고요. 심벌 초크 기능이라고 하죠. 심벌을 친 후에 엣지 부분을 잡으면 소리가 멈추는 그러니까 실제 심벌의 연주 방법을 그대로 전자드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탑재가 돼 있습니다. 롤랜드 하면 또 트리거나 이런 센서 부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기술력이 이제 엔트리 끝까지 내려와서 좋은 가격대 성능비를 낼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듈 안에는 또 반주 기능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드러머가 플레이를 혼자 하기보다 안에 내장되어 있는 15가지의 굉장히 좋은 어떤 다양한 장르의 그런 백킹 트랙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그 위에서 실질적인 연주를 하면서 드럼에 대해서 더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연습도 되는 그런 모드고요. 저도 15송을 다 플레이를 해봤는데 굉장히 드럼 연주가 더 재밌어지고 연습하는 데도 도움이 더 많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